야 잠깐만 이건.. 잠깐만 이거는 누구야? 야야야 죽은거야 탈락 탈락 아 기 꿀밤 진짜 내가.. 바뀌었어! 자 난쟁이 똥짜로 자로 안녕 난 꿀밤이 오늘은 꿀밤이랑 같이 슬라임 차트 오비 하러 왔는데 여기 바뀌었어 크리스마스야! 완전 크리스마스! 화이팅 크리스마스야! 와우 우리 크리스마스 때 눈 안 오면 여기 오면 되겠다 그래 우리 여기서 화이팅 크리스마스를 보내자 좋아 좋아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슬라임을 원래 한 151단계 150단계까지 깼잖아 응 여기 멋진 오빠 있어 그 멋진 오빠 내가 만들었어 부비 부비 놔두고 어쨌든 오늘은 뭘 해볼거냐면 이 슬라임 차트 오비 한번도 죽지않고 몇 스테이지까지 가는지 한번 꿀밤이랑 해볼거에요 쿵쿵 아 어때? 어 좋아 중독돼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죽고 가기 한번도 안죽고 지방! 우리 죽으면 안돼 근데 죽으면 151스테이지 가진 안돼 어 그니까 신중하게 진짜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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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데서도 방심하지 않고 가자 좋았어 신중하게 나 고수처럼 옆으로 가볼래 오케이 근데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해 안하던 짓에서 그렇지 근데 여기 원래 이런 식으로 생겼었나? 어? 어? 원래? 원래 이랬었던거 같은데 원래 그랬나? 근데 너 왜 거기서 야 밟아야돼 이거 안 밟아도 돼 그래? 어 밟아야 이제 아 스테이지가 그거 되니까 어 올라가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발자 우리 꿀밤이 원래 저기서 왜 망설였어? 어? 저기서 왜 망설였어? 어려운 척 해봤어 어려운 척이야 어려운거야 어려운 척이지 왜냐면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맞아 우리 근데 꽤 많이 갈거 같지 않아? 고수인척 내가 볼땐 100단계는 그래도 무리없이 가지 않을까? 정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? 책임...집니다! 이게 있잖아 이상하게 시연대서 하면은 사람이 좀 방심을 해서 안 멈추게 된다? 그렇지 당연히 열고 밟고 바로 가면 안되겠지? 밟고 가야겠지 이걸 안 밟고 한번 가볼까? 스테이지가 밟이나 나중에? 아니 안 밟... 아 그 다음 거를 밟게 되면 어 바로 밟이나 저장 안해도 야 살짝 떨려 나 지금 떨렸어 어 됐다 됐다 오케이 아 근데 이게 바닥이 원래 이렇게 뿌옇었나? 어... 그런 것까진 기억 안 나 근데 이게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아 이상하게 떨리냐 어 전부 떨어졌다 어떡해 안돼... 카토카토 카토카토 저 친구는 17스테이지에서 카토 당했습니다 저요 18인가? 어... 저기 히파리였을거야 어... 어 제발... 그렇다면... 우리는 100까지는 가자고 가자 가자 100까지 가자 아 근데 제발 진짜 손아 멈춰주면 안되니? 왜 이렇게 손이 멈추질 않지? 질주 본능이야 어 그니까 안 멈추고 가야 재밌지 질주 본능이지 건너 질주하는 중 질주 질주 좋았어 어... 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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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 뭔데 무섭냐 뭔데 무섭냐 브이들이 여러개 있다 브이브이브이브이 브이브이 이브이? 이브이 슝 이브이 25단계 우리 벌써 목표에 4분의 1이 나왔어 워허 김꿀밤 4분의 1이 수학 전제 수학 전제야 김꿀밤 4분의 1 에헴 에헴 대박인데? 어 야 여기서 떨어졌으면 실패야? 실패지 아니지 아니지 나 밑으로 완전 말고 어 죽지만 않으면 실패가 아니지 좋지 어 죽어야 실패인거야 어 드디어 회오린가 여기 얇다 얇다 애기다 애기 뜨겁고 응 아기 회오리 아하게 회오리 과연 엄마 회오리는 뭘까? 엄마 회오리? 엄마 회오리 획획획 엄마 회오리 획획획 엄마 회오리 획획획 엄마 회오리 획획획획 어 한 번에 죽지? 안 죽어 죽어도 자기야. 나 왜 lại 너무 자신 maid에 넘쳤었냐. 아빠 회오리는 뭐야 그럼? 아빠 회오리는 확확확. 그럼 할머니는? 할머니는 휠휠휠 할머니 회오리 할머니 회오리 그럼 할아버지는? 할아버지는 회오리지 그러면 할아버지 회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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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 회오리 할아버지 회오리 할아버지 회오리 너 뭔데 그렇게 자신감 넘치기 노래 부르면서가 아니야 여유롭게? 아직 근데 안 무서워 아 무서운데? 그거는 자루가 쫄아서 그래 나 지효 엄청 쫄았어 야 잠깐만 이건 잠깐만 이거는 야야야 죽은거야 탈락 탈락 아 기 꿀맘 진짜 내가 뭘 낚여 누가 이렇게 자신감 넘치기 다니래 그러니까 아니 몰랐어 그런건지 이건 한번 봐줘 에이 몇 단계야 몇 단계야 제발 알았어 봐줄게 꿀맘이 1목숨 잃었다 몇 단계야 43단계 43단계 아니 억울한게 있어 억울한거 없어 이 바보야 억울한거 없어 이 바보야 억울해가지고 이거 아 이거 확인했어야 돼 이거 아 맨 왼쪽 아니 몰랐지 가운데 또 이런거 보면 항상 사랑이 말이야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야지 너 아주 좀비고 하다보니까 나는 어 이제 안 두드리고 건너는구나 왜 좀비고에서 뭐라고 나오지 좀비고 서커스에서 아 늦는다고 좀비고 서커스에서 어 어 좀비고 좀비고 서커스에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면 늦는다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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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arm정이야 하안정이야 진짜.. 맞잖아 맞아 맞나 how 황정 밟아도 돼? 밟아도 돼! 왜 이렇게 수상하게 생겼지? 아니 왜 이렇게 킬파트처럼 해놨지? 그치? 원래 이런 느낌이었나? 이렇게 킬파트 느낌이었나? 나 기억이 안 나 기억 삭제 됐어 지금 이렇게 낮은 구역이 있던지가 오래되서 맞아 여기 아문지가 왜냐면 높은 구역에서는 이거 진짜 킬파트다 저장을 잘 못 보거든 킬파트다 이거 저장 아니다? 이거 처음에 했을 때 저장인 줄 알고 밟았던 것 같은데 그랬나? 어 나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꿀팜이가 나한테 후랑 똑같은 짓 한다고 했었던 것 같아 아 그런 것 같다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벌써 58단계? 아니 우리가 엄청 잘해 그니까 나는 솔직히 한 번 죽길 했지만 그거는 그거는 실력 때문이 아니고 그래 실력 때문은 아니었지만 너는 그런 것 때문에 어? 인생 반성을 했습니다! 어 시험을 볼 때도 말이야 난독 때문에 아는 문제 다 틀리잖아 맞습니다 맛있다 자루삼아 그렇다고 너무 늦게는 오지마 여기서 좀 쉬고 와 빨강색이다 야 빨강색이면은 우리 또 64단계인데? 쉬지마 쉬지마 이거 슬퍼 깨져 그럴 생각이었어 금방지네 자루야 나 생각해보니까 다른게 못갈 것 같아 왜? 빨간색에 자신없는 회오리가 있었던 것 같아 잠깐만 설마 설마 그 회오리가 나오나? 아직은 아니고 아직은 아닌데 진짜 무섭다 은근 무섭다 이제 좋아 이게 점점 발판자도 멀어져 나 살짝 걸렸어 화이팅 좋아 심착하자 내가 못하는건데 왜이러냐 이거 왜이래 되게 이상해 여기 왜이래 자루야 닭다리 밀당한다 밀당 닭다리 화이팅 닭다리 화이팅 울었다 살짝 고비가 있었지만 잘 가는 중 열따 아니야 안열봐 엄청 두꺼워 얇아 이 정도면 얇지 와 그래도 70까지 왔다 잘하면 100 가겠는데? 여기 혹시 뭐있나요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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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나요 없어요? 일로 가는건가? 맞아 있죠 좋아 오 신기하게 설정 얇으네요 우리 1도 안 무서워 나 무서웠는데 아니야 자루야 떨어지는데 나 여기 조금 무서워 잠깐만 자루 화이팅 나 여기서 조금 무서웠어 넌 잘한다 무서워 무서워 신중하게 가자 신중하게 천천히 우리 죽으면 안돼 고지가 눈앞이야 고지 고지 고자가 눈앞이야 오오 나 이거 왜 이렇게 무섭지? 이 얇은 길 이게 이런 이런 이상한 콘텐츠를 하다보니까 지금 감각을 잃어버렸어 어떡해 야 시프트럭차에 걸고 와 네 오 무서워 야 이게 뭔데 무섭냐 예쓰 자, 지금! 어? 여기 봐! 어, 야! 어? 이거 왼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? 맞어? 맞아, 한번 해봤어. 깜짝 놀랬잖아, 이 씨. 야, 너 여기 못하는데? 어떡하냐? 어, 기울여 있다. 할 수 있어, 자루야. 아악! 아, 저거!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지분 흘리지마. 야 너도 원코인 줄게 원코인 원코인 디링 75단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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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고요 아 저기 못하면 어떡하지? 아 나 왼쪽 전부 못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떻게 꿀밤 와? 내가 응원할게 여기서 꿀밤의 유혹 유혹이요? 여기로 잘 올 수 있게 끌어당길게 내가 예스! 유혹당했다 유혹당했어 원코 성공 원코 좋았다 아 빨간색이 저렇게 어려운게 있었구나 그니까 나도 몰랐네 100단계쯤은 뭐 가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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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발광 됐어 자루야 호잇 호기 조심해 어떻게 가지? 제발 제발 호흡 호해 호잇 호오 호흡 폴 конф 오 escrito 찐발광 왜 이렇게 무섭냐 진빨감 거건 진빨 색깔 예뻐 그치 그러니까 나 이런 색깔 핸드폰 갖고 싶었는데 오 난 차 갖고 싶다 차요? 이런 색 차 있으면 예쁠 것 같아 오늘 고급질 것 같다 인정 오 오 오 야 무서워 죽겠어 지금 그래도 이거 밑바닥이 있어가지고 안으로 쏙 들어갔으면 괜찮을 수도 있어 80단계 우리 진짜 100단계 가겠는데 이러다가 와 진짜 잘하는데? 아니지 아우 깜짝 놀랬잖아 왜 사람을 놀래 키워 그래 오 나 말을 잃었어 지금 나 진짜 나 감이 잃었어 어떡해 잠깐만 깜짝 놀랬어 감을 잃었으면 마트에서 사와야지 뭐 어떡하냐 어디까지 가야될까 야 오 왜 떨어졌어? 네 자루의 최대 라운드는 81스테이지네요 81스테이지네요 야이씨 저 너무한거 아니야?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알고 해 이거를 아 끄우 뭐야 글밤이터 아니야 글밤이터 떨어졌다 글밤이터 떨어졌다 150단계로 모였 151단계로 모이면 안돼 응 갈게 금방 조금만 기다려 오 평생 걸리겠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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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